경상목도 농업기술원 상주 감시험장은 계속된 가뭄과 늦은 장마로 감나무 탄저병과 깍지벌레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가에 적기방제를 부탁했습니다. 7월 상순에 어린가지와 과실에 발병한 탄저병은 흑색 병반이 생겨 과실 대부분이 낙과하게 되며 주로 빗물에 의해 전염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깍지벌레는 방제를 해도 바로 약회를 확인하기 어려워 농약 살포시 깍지벌레가 주로 붙어있는 잎 뒷면과 나무 내부까지 농약을 충분히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